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가뭅니다 홍수가 나는 곳은 엄청난데 가뭄 곳은 엄청나게 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로대 와보라입니다 가로대 와보라 빌립이 나다 네일 다니엘이 아니라 나 다니엘 나 다니엘에게 와보라 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뭘 안다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럼 나사렛 예수에게 가보자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고 율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야 나면 베들렘에서 나야지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게 별 볼일 없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동네를 보고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안 좋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좋다라는 것이 물이 안 좋다 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악하다 물이 안 좋다 라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에 그 성이 뭐라고 홍시라고 아휴 별 볼일 없어 그 핏줄 감은 별 볼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 다니엘도 판단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날 게 없다 아니다 와보라였습니다 빌립이 깨달았습니다 와보라 나를 믿고 와보라 결국 나 다니엘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 다니엘을 보고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 다니엘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 지금 나는 네가 초면이 아니다 예전에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야 진짜 큰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환생 환생하죠 환생 윤회 환생 윤회를 추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환생 윤회의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환생을 하고 윤회을 한다 사람은 윤회을 한다 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구절에는 그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겁니다 예수님이 나 다네일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구슬을 가지고 윤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푸는 곳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법은 코에 걸리면 코거리 키에 걸리면 기거리 죄를 범했는데 죄 없다라고 수사를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수사를 하면 없다 되고 죄가 없는데 죄 있다라고 수사를 하면 진짜 있게 됩니다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낫는다 이 병 아무것도 아니라면 낫고 죽을 병이 아닌데 당신은 죽는다라고 하면 당신이 죽는다 하면 시름시름할 때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 법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고 시험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은요 진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꽃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못났습니까 꽃뱀이면 여자를 뜻합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애교가 많든가 상당히 지혜롭든가 그래야 남자를 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꽃뱀들은 독이 가득한 독이 많은 꽃뱀들은 무능한 남자를 꼬시지 않습니다 무식한 남자를 꼬시지 않습니다 돈 얻는 남자에게는 그림자도 밝지 않습니다 돈 얻는 남자가 말 그는 자체를 재수없다 생각합니다 돈 얻는 남자가 내 밥 한 끼 사줄게 내 밥 사줄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남자가 탁 텀을 돌릴 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살랑 그 남자가 자기에게 쳐다만 봐주기를 꽃뱀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남자들이요 못생긴 여자에게 접근해 보셨습니까 정말 못난 여자 못난 여자를 꼬셔보셨습니까 아마 접근해도 오늘 하루 일찍이 안 좋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제 한의 후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는 제 이상형이 주염이 같이 생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적이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이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전 미라 이름이 미라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게 저 여자가 예쁘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 여자친구보다 저 여자보다 더 예쁜 예쁜 여자들이 너를 좋아하는데 그 예쁜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어떻게 너는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아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의 후배와 한번 사귀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세요? 친구하고 의논도 하기도 하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차였습니다 프로포즈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나서 그 친구에게 들어갔는데 저는 수학여행 갔다 와서 프로포즈도 한번 못해보고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친구하고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탁주를 한 병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탁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아마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싶었다 아니면 돈을 빌려줘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정말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에게 내가 몸을 빼앗겼다 저 남자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더라 그리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니까 등쳐먹더라 별의별 사건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은 그 누구에게도 고해성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사에게도 신부에게도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 고해성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일한 일이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진짜 친해도 부부간에도 말을 해서는 아니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특히 친한 친구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 속담입니다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할 것이야 나를 지켜줄 것이야 예 그때죠 유기간이 있습니다 3년 보호해주고 7년 보호해주고 10년 보호해주고 20년 보호해주지 영원히 보호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로대와 보라입니다 가로대와 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러실 때 나를 쫓아요 빌립이 이제 쫓죠 빌립이 여러분 빌립하면 뭡니까? 계산 잘하잖아요 뜻계산 오병이의 역사 그죠? 300대나리온 이 빌립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살았다? 베세다에 살았습니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형제죠 그리고 빌립 참 거진 친구 아니면 어디요? 연년생 뭐 선후병한 게 거진 친구인 것 같아 그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 다네엘을 찾아갔습니다 다나엘이에요 다나엘이에요 나 다나엘 나 다나엘입니다 나 다나엘이에요 다나엘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애를 우리가 만났다 아주 유식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 다네엘은 평소에 율법을 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귀하게 기는 사람이었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 좋아하는 친구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노더라도 말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잔양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나는 누나 보러 왔다 나는 오빠 보러 왔다 나는 전도사님 보러 왔다 예 나는 밥 먹으러 왔다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다네엘은 율법을 귀하게 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 다네엘에게 말을 합니다 야 선지자에 기록한 그 애를 우리가 만났다 한마디로 모세 같은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 다네엘이 가로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빌립아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빌립이 가로대 와보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입니다 와보라 빌립이가 그냥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나 다네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신앙고백하고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섣불리 전도하지 말라 였습니다 섣불리 전도하지 말라 전도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 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어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다네엘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당신이 아냐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구절에서 이게 바로 윤회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구절이 윤회를 뜻하냐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진짜 윤회 구절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전생에서 봤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죠 성경을 또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다 라고 표현해 부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보리라 그 다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천사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망군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안을 띄고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가로대 와 보라 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보다 뛰어난 아들 딸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 아들아 너는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더 못한 집에서 살아 그런 품 없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라 아버지가 엄마가 몰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내가 입고 다니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라 아들아 너희 엄마도 참 좋은 사람인데 엄마보다 더 예쁘고 엄마보다 더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 딸아 너희 아빠가 참 좋지만 너희 아빠의 장점을 꼭 빼닮은 어 남자를 만나라 더 뛰어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귀신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귀신이 보입니까 본 사람만이 압니다 봤다 그러면 헛걸 봤다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몸이 나약해서 나약해서 나처럼 건강하면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있냐 항상 부족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자신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그래 교회 가봐라 교회 가보면 아주 능력 없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지 않냐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미국에 가보세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하고 선선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잘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잘되고 싶고 나가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만약 있다 그러면 천국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죄보다 의가 많아야 됩니다 죄보다 의가 많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죄도 그다지 생각나지 않고 의도 그다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난 돈을 훔치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사기치지 않았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죄를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평소에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학폭자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학폭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었다 나는 별말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천운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3연 8.15 강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죠 옛날에는 왕의 생일날 죄인들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네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죄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죄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시대 때 죄삼을 받을 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삼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저것이 죄구나 시인을 하고 내가 전도를 못하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생명을 살리는 빌립에게 빌립을 도와주면 큰 의가 되고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춤을 잘 춰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춤을 춥니다 예수님 옆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 들으러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전도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끝까지 구원시키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 될까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만큼 될까 여러분 눈 하나 이 눈동자 하나가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수가 얼마전에 문자가 왔는데 제 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 이 주사 한방을 맞으면 5년동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사 한방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 이라고 합니다 25억 예수는 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옆에 항상 잘 부딪힙니다 얼마전에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온 다리에 멍투성이 온 몸이 멍투성이라고 합니다 내 넘어지니까 부딪히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되지 이해를 못해 우리 눈이 정상이니까 5년동안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 주사 한방이 25억 25억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눈 이 눈이 얼마일까 도대체 이 눈이 얼마짤일까 25억 마치더라도 두개 합치면 50억 짜리입니다 이게 50억 짜리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예전에 제가 얼마로 표현했습니까 백억으로 표현했습니까 백억으로 표현했습니까 이거 진짜 계산하면 1조가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몸뚱아리 하나 이 항아리가 1조다 개새끼 한 마리가 1조짜리가 있다 그 털이라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고 귀엽다라고 만질 수 있겠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개 만질 때 만지다가 개가 만약에 발작을 이렇게 해봐 그거 다 물러내야 우리 사람의 몸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부모님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하고 죄를 사하면서 때 키웠잖아요 그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비교와 비교 불가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역사가 잘된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들을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가지고 되겠나 내가 없으면 아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되는데 저들을 가지고 되겠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아예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죄사함의 기회가 왔습니다 엄청난 의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대하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을 믿고 따른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 다네일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감동을 받고 나 다네일을 전초에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나 다네일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의가 되겠습니까 빌립 또한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 또한 엄청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아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가난뱅이가 그리고 직장도 없어 근데 불구덩이 뛰어들어가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난뱅이가 직장도 없는 놈이 생명을 살릴 줄 아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나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3대 독자를 만약에 살렸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한 명 살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의사들이 의료 봉사를 합니다 밥 해주는 것도 기하지만 밥 보다 더 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여러분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밥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유 집안일 못하재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혼자서 농사 못하죠 제가 도와줄게요 아유 못 끌어 다니시네 제가 부축해 줄게 그 다음 그럼 봉사가 된다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밥 주는 것이 아니라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치유 상처를 고쳐주는 의사 병을 고쳐주는 의사 그래서 옛날에 의사가 최고였잖아요 그죠 의사가 최고였습니다 그만큼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시키러 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의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금전에서 전도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직장도 안 다녀 직장도 안 다닌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만 하러 다닙니다 보금을 전하러 다닙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직장 안 다니면서 보금전을 하다닌 사람 있죠 뭐 먹고 사놓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뭐 먹고 사지 뭐 먹고 살지 그런데 인생 한방이라고 10명을 보금전에도 안 되고 20명을 전해도 안 되고 30명을 전도해도 안 되고 결국 99번째 지나서 100번째 이 사람이 아멘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물질이 많네 물질이 많네 너 나 전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면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출근하러 차 몰고 가다가 일하러 갔나 일하러 가다가 차가 벙커가 나서 수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이렇게 좀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벙커를 빨리 수리할 수 있더라 그런데 문이 쫙 내려왔는데 보니까 트럼프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쉬고 떠려요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저희 교회도 트럼프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도와줄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돕고 싶다라고 아니요 며칠 뒤에 우리 아내 생일인데 장미꽃 한 송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내 생일날 꽃다발에 하나 왔답니다 꽃이 오고 그 다음요 메시지가 당신 집안의 부채를 다 당감했어 빚을 다 갚아줬다 그거 한 번 도와줬는데 누굴 도와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굴 도와주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인과 죄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거 있죠 적십자 마크 이거 어때요 보면 십자가잖아 예수님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보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복음을 전할 때 노비와 양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꺼리했습니다 노비들하고 종놈들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자체가 의의가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죄였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가시면 천국 못 가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너 무슨 배짱인데 여러분 배짱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잘됩니다 야 저 놈 배짱 봐라 집불도 없는 놈이 우리 딸을 넘방 배짱 보고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어 엄마 아버지도 뛰어나 그런데 이놈 사익감이 배짱이 없어요 용기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딸을 줘 내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못 주지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 믿음을 진짜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다 이단이라 하였습니다 다 사이비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향욕합을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삼백 대나리요 그것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준비를 하고 신랑한테 드리는 향욕합입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드리는 자체가 결국 어떻게 이상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신랑으로 삼아 미쳤다 저의 자 저의 자 미쳤다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죽은 자기 신랑한테 진짜 신랑한테 향욕합을 드려야지 아니 예수한테 어떻게 향욕합을 줘 엄청난 이상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한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렸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 없고 다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할 때 악할 때가 있고 게으랄 때가 있고 그리고 부지런할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있고 못 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어쩔 때요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힐 때도 있고 가해자가 될 때가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완전한 악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악인은 없습니다 나 개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그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 국가도 그렇습니다 진짜 악한 국가는 없습니다 악이 많으니까 악이 강하니까 악으로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고 악인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식한 사람은요 능력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그처럼 이단 사이비 또한 마찬가지 맞는 말씀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그걸 사기치니까 잘못된 거지 바보들인 줄 아세요 사이비 이단이 빠지게 진짜 안 좋은 종교단체에 바보들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순수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교주가 잘못하면 다 죽일 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못난 사람의 자식도 못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을에서 그 가정을 심판해버립니다 지혜비가 저래야 그래요 자식도 그렇게 쳐다봅니다 엄마가 춤바람이 났습니다 저 딸도 그래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 여러분 절대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들 중에 뻑하면 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를 욕하고 욕하고 악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보고 늘 하는 말이 너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친구의 너는 너는 더하다 너는 더하다 우리 여성들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집 남성은 사냥의 본능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명품병을 못 사지 돈이 있어 보세요 명품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 술 마시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여자를 다 좋아합니다 그럼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여자를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끊어서니까 술 끊은 사람도 여자를 좋아합니다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좋은 술집에 못 갈 뿐이지 돈 많아 보세요 좋은 술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선을 넘어버립니다 능력이 많으면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이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 시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먹으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따먹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따먹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나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너 구원 받는다라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따먹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나하고 사귀자 내가 너 책임질게 사귀어 놓고 책임 안 지잖아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백만 송이 장미가 필요했습니다 꼬셨어 꼬셨어 잘 지내 교제를 해 옆에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있거든 탁 차버립니다 사랑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토록 고백을 했는데 고백해놓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거 뱀이지 이런 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감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크나큰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사장되면 아니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큰 상처를 입으셨죠 돈풀에 다 태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돈을 저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 돈이 너무 귀하고 귀하잖아 돈 없이는 못 살잖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은 빨리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종교, 믿음, 진리는 빨리 회복이 안 돼 빨리 회복이 안 될 뿐입니다 떡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돈보다 더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섭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친 곳은 이단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따먹으니까 죽지 않았느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먹으니까 죽지 않았느냐 진짜 중요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따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다 따먹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뱀이 아는 짓이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뱀이라고 그러면 사단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입니까? 사단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썩나면 어때요? 말을 함부로 하고 돈 빌렸다가 돈 갚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모르고 등질 수도 있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국가를 통해서 상처를 입어서 국가가 어떻게 이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형제 쳐다보다가 TV 잘못 쳐다보다가 지옥 갑니다 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TV를 보든 뉴스를 보든 다 거스르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얼굴 여러분 낯짝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거를 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 훅 갑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바로 가로대와 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엄청난 의의가 된다는 것 그 보고미 그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큰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로대와 보라였습니다 빌립이 나 다나엘에게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들었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악평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믿음을 지키고 와보라 했습니다 와서 만나보라 와보라 말씀을 들어보라 예배 같이 드려보자 진짜 진리가 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빌립처럼 살아라 빌립의 마음을 가지자 2023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겨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곳은 다 심판받고 있습니다 저주받고 있습니다 감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회복시키는 이 시대 그리스인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같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빌립의 마음을 가지고 와보라 그래 일단 와보라 들어보자 들어봐라 들어보고 판단하라 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